한가위를 맞아서 인사드리게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신도현입니다 이렇게 한가위를 맞아서 인사드리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드라마 촬영 열심히 했고요 틈틈이 쉬는 날에는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빌면 되나요? 누서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래 말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꿈에 관한 거였어요 이번 한가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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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